러닝 비하인 찰쌤 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 찰쌤입니다 요즘은 너무 덥긴 하지만 진짜 러닝 붐!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면 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리고 더 강해지고 체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러닝을 시작하게 될텐데요 오늘은 러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약간 과장해서 진화해가는지 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초기 단계 보통 한두 달 사이에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심장과 혈관입니다 러닝을 통해 숨이 차는 상황이 몸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심장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번 박동할 때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심박출량 스톡 볼륨이 커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근육의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좁았던 도로의 차선을 넓혀서 더 많은 차가 수월하게 다닐 수 있게 하듯이 혈액을 더 원활하게 순환하게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태미너 체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중간 단계 두세 달 정도 지속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도 에너지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생산해 놓음과 동시에 효소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대사의 비율을 더 높임으로써 체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꾸준히 하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변화해 갈 수도 있게 되죠 세 달에서 여섯 달 그 이후에는 젖산 역치와 VO2맥스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젖산 역치 몸이 힘들고 피로해지면 젖산의 생성이 제거하는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축적되게 되는데 그 역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같은 강도에서 더 힘들지 않고 더 높은 강도를 버텨낼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VO2맥스 최대 산소 소비량은 우리 몸의 심장, 폐, 혈관, 근육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장시간의 움직임에서 피로감이 줄게 되고요 이 정도 기간 러닝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는 러닝을 통해 피곤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년 이상의 꾸준한 러닝을 하게 되면 몸의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은 심장 그 중에서도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하는 좌심실이 더 강하고 탄력있게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간단히 스포츠 심장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도 여러 관절의 결합조직, 힘줄, 인대 등이 더 탄력성을 가지게 되면서 관절 자체를 보호하고 더 강한 힘에도 버틸 수 있게 되면서 퇴행이나 부상의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물론 적절한 강도의 러닝과 충분한 휴식이 잘 이루어지면서 나아가야 하는 걸 거고요 큰 부상이 있거나 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꼭 간과하면 안 되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초보러너분들 이런 몸의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빡세게 뛰고 내일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나이나 이전의 운동 경력 등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는 있지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러닝과 휴식이 계속 쌓여가면서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남들이 얼마나 해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른 채로 나도 남들처럼 하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을 너무 섣불리 급하게 도전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처럼 30, 40대의 러닝을 시작한 특별히 운동을 대단히 하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꾸준히 달려주시고 나서 풀코스 마라톤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급하게 빨리 이뤄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 몸 상태, 내 수준에 맞게 적절한 강도의 러닝과 휴식 그리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됨이 없이 부상 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성취감 넘치는 러닝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